산책을 제안하는 게 영식 씨가 영숙 씨랑 좀 알아보려고 산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광수와 영숙이 지금 화해한 걸 영식 씨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광수와 영숙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분리를 시키고 내가 영숙에게 광수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서 영숙이랑 잘해보려는 그런 시도는 없거든. 그런 걸 보면 여기에서 지금 영식이 나서서 광수와 괜히 어떤 갈등을 만들지 않고 오해를 풀어주고 그치 쌈날까봐지 쌈날까봐.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영숙을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닌가. 그걸 보고도 영식이 그래도 참 사람 좋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영숙님은 지금 마음 가는 사람 누구 있냐. 누구일 것 같냐. 영호? 근데 영호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으니까 영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영호님은 원래 마음에 들었었다. 그리고 상철? 그러니까 상철님은 마음에 있었는데 어제 이후로 상철 일시정지해야겠다. 정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시정지는 언제든 재생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게 일시정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숙은 상철이 납작 엎드려서 자기한테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상철님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계속 영숙님 방에 가서 대화하고 왔다고 했던 거는 의도는 그거야. 기본 풀어주려고 한 거야. 여기서도 영숙님은 상철님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서 해명을 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영숙님은 영숙님이 머릿속에 가진 어떤 공격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잘못된 오해들을 어떻게든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죠. 영식님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꼬였던 일도 그래도 풀려가는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파란만장에 대해서도 술자리에서도 물어봤다. 본인 뜻도 정확히 모른다. 상철은 그런 뜻도 모른다.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런 말이 그래도 그럴듯하지. 그렇게 될 수 있죠. 미국이라는 또 핑계로 영숙은 지금 상철이 그런 부분 언어적으로 모자라서 그랬다라고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숙도 상철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영숙씨가 마음이 좀 풀렸잖아요. 그래도 상철 얘기도 듣고 친밀감을 느꼈어. 너무 제 얘기만 했다. 그래서 영식님은 어떤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겠다. 나도 이제 너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 나도 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나도 현숙님뿐이었던 영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혼이랑 데이트를 나갔고 어떻게 생각하냐. 뭘 어떻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하지. 딴 사람이랑 데이트 나갔는데. 근데 어쨌건 영식님은 솔직하게. 근데 여기서도 지금 영숙님은 영식님을 돕고자. 현숙님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시작합니다. 현숙님은 영식님을 최종 선택한대요? 그런 뉘앙스 던진 거 있어요? 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여기서 아닌 거는 당신을 최종 선택한다고 했어요? 최종 선택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 아닌 거는 아니야. 여기서 뒤에 설명을 해. 그거를 확실하게 말은 안 던졌을 것 같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현숙이든 영식이든 아직 선택을 못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에서 말하는 영수국의 마음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나도 너를 위해서 내가 아는 정보. 그리고 네가 지금 마음 놓고 있을지 모르는 거기서 이제 경각심.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잖아요. 유비무안이잖아. 그런 것들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숙님의 이런 환경은 안정적이고 평온하고 차분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최근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익숙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분란을 만들어. 근데 지금 영식 씨는 한편으로는 그런 분란이 있을 때는 해소를 해버리죠. 왜냐면 영식 씨는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왔거든. 근데 영숙은 내가 피해자로서 지금 자기의 어떤 피해의식도 있고 계속 불안한 상황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민한 부분도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영숙이 이 사람을 위한 행동과 영식이 이 사람을 위한 행동이 결과를 다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숙이 영식 너 아주 그냥 망해봐라 이러면서 여기서 경각심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 평소에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살았던 사람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런 불안을 자꾸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평온한 상태면 그런 불안을 자꾸 주입하려고 해. 왜냐면 이 사람은 평온한 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너 왜 평온하냐고 말은 안 해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꾸 걱정거리를 던져. 어떤 때는 또 냉소적인 말을 자꾸 던지지. 그렇게 일이 잘 될 리 없어. 이거 안 돼 안 돼. 예수님 뭐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어떤 팀워크로 가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인센티브 쪽으로 가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유비무안으로 항상 경계하면서 자기 거 막 남들이랑 경계하고 지기 싫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은 또 성과를 잘 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내가 만약에 영숙님한테 뭔가를 일을 준다면 인센티브 제로 해가지고 이 사람도 그렇게 계약하기 좋지.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영호님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영호한테 말만 해도 영호한테 가지 마라. 뭐 자꾸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니까. 근데 이게 물론 현숙님이 영호님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현숙님이 욕심도 있어. 그런데 어쨌건 저거는 여자들끼리 할 수 있는 농담 차원이란 말이에요. 저 말을 고지곳대로 전달을 했을 때 영식님 머릿속에 현숙님이 했던 그런 농담으로서의 말을 했던 맥락은 일단 배제돼. 그냥 말 그대로 바리케이트 친 것만 남아버려. 현숙님이 그때를 했던 그 말의 타이밍은 그래도 농담이 섞인 말이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영식님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경각심 라이팅에 슬슬 빠져드는 거죠. 영호님 몇 시에 와요 했더니 1시쯤 와요 라고 영호님은 말했는데 거기에서 현숙님이 더 늦게 올 건데 라고. 현숙님이 이제 영호님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조금 영숙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의 그런 게 관련되지 않았다면 영숙님에게 이렇게 불편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3명이서 싸움이 있었지만 실제로 뭐 이쪽으로는 가능성이 없는데. 현숙님이 전혀 견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영숙이 사실과 과장된 말을 섞어서 해서 더 불편. 사실과 과장된 말을 섞어서 하기도 하고 영숙이 지금 영식에게 한 말을 잘 따져보고 보면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영식이 예를 들어서 최종선택 한다고 했어요. 영숙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최종선택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안 했거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고 그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라고 정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영호를 알아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영숙님이 과거에 광수한테 얘기를 처음 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을 기반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영숙님은 스스로는 되게 억울할 거야. 내가 뭘 거짓말을 했냐. 내가 뭐를 분란을 일으켰냐 생각할 거라고. 그렇지. 이게 전달하는 그런 뉘앙스나 실은 사실이 있어도 상황을 좀 파악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도 괜찮을지 아닐지를 좀 따져보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해석할지 이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이해하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영숙 씨한테 사실만을 말했지만 이렇게 말함으로써 영숙 씨가 현숙에 대해서 오해가 쌓인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는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답답해졌다. 영숙님하고 대화하고. 영숙님은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거든.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직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영식님은 거리를 둬. 가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내 얘기를 잘 안 하게 될 거야. 영식 씨 입장에서는 영숙 씨랑 있으면 불편하거든. 괜히 마음도 불편하고 안 해도 될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내 뇌가 낭비되는 느낌을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숙 씨는 그런 거를 잘 모르죠. 농담인 줄 알면서도 악용을 했다. 영숙 씨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악용을 했다고 치면 아마 영식 씨한테 경각심을 가지고 현숙을 꽉 잡아라. 그래야 영호가 혼자가 되고 내가 영호가 잘 될 가능성이 조금만 더 생기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뭐 의도적으로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영식 씨는 벌써 영숙하고 괜히 한 바퀴 돌고 왔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은 불편하게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영숙이 그런 불안감을 줘서 나한테. 그래서 아까 들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영철 씨는 빨리 굳히게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영식 씨가 마음이 힘들었던 건 나와 현숙은 그래도 굳혔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건 아니었어. 왜냐면 현숙이 영식에 대해서 더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고 최종 결정을 현재로서 한다고 그러면 영식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영호를 좀 더 알아보겠다고도 말을 했거든. 그래서 멘붕이 오는 거지. 최종 선택을 나를 한다고 들었거든 영식 씨는. 근데 현숙 씨는 지금 한다면 너지만 그래도 영호를 좀 알아보고 싶다는 말은 영호를 알아보고 나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영식 씨는 감정이 서로 좋아지는 단계도 아니고 자기는 그 사람과 내가 이미 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감이 떨어졌나?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농담으로 그냥 삼성이냐 LG냐 전쟁이다. 그리고 광숙과 또 찾아오죠. 여기서 이제 정숙 씨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광숙이 내가 누구 부르러 왔을까요?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옥순에 대한 수동 공격이잖아요. 옥순한테 아까 영숙이 상처를 있는 상황에서 영호한테 데이트 신청 퍼포먼스를 한거나 지금 이건 할 수 있는 같은 맥락이야. 이게 나를 상처 준 너잖아요. 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신청한다. 나 이렇게 당당해. 그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 옥순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옥순이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광수와의 관계에서 한 게 없어. 인터뷰에서부터 광수한테도 모든 걸 초지일관 광수를 선택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광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일종의 수동 공격이고 옥순에게 받은 상처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이런 자존감을 올리는 거지. 지금 다들 내가 온 거 알고 있나?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과연 누구를 내가 선택하러 왔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이거 그거잖아. 이 상금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두구두구. 이런 느낌으로. 지금 광수는 자기와의 데이트를 지금 이렇게 해주러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순자 정숙이 언니는 씻고 있다라는 말에 좀 있다 얘기한다. 다 있을 때 얘기해야지. 왜 다 있을 때 얘기하겠어? 1등 선포는 다 있을 때 이제 그 상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옥순이 간접적으로 들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 광수 씨 머릿속에 옥순은 나를 해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 씻고 준비하고 하면 10분은 훌쩍 지나가지. 그런데 옥순 씨는 지금 광수의 태도가 지금 뭔가 위화감이 있지. 그날 아침에 찾아와서 초중 선택을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 이날 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나를 부르지 않고 아까는 영숙을 불렀고 여기도 지금 이번에도 나를 안 불러? 지금 여기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위화감을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지나갈 때 숨는 거야. 물론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숨기도 하지만 여기서 대놓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정숙 씨도 광수 씨를 만났고. 그런데 옥순 씨가 지금 상황 다 앓고 있어. 아까 영숙 불렀고 다시 왔고. 그러니까 지금 옥순 씨가 위화감 느끼니까 왜 왔냐고 물어보라고 지금 정숙 씨한테 얘기를 하죠. 언제 데이트 가냐 이러면서 준비가 돼야 가야죠. 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 이 퀴즈 내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어. 내가 과연 이 슈퍼데이트권을 누구한테 쓸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상금이 아니고 벌금이라고. 그런데 지금 광수의 마음은 편해졌거든. 나와 함께 범인을 물색했던 동지와는 화해를 해서 친구가 다시 동지가 됐고 이제 옥순은 그 마음을 배신한 범인이니 그 사람에겐 이런 식으로 지금 출동 공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쨌든 정숙에게는 슈퍼데이트권을 선물하려고 지금 짜잔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실은 옥순은 누구보다 광수 편이었고 정숙은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고. 그리고 영숙이 함께 옥순을 파헤친 대상이 아니라 광수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비극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정숙 씨는 당연히 옥순 씨가 데이트 신청 받은 줄 알고 받았냐고. 그런데 지금 말을 들은 거예요. 안 했어도 들릴 정도로 말했어.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옥순 씨는 아침부터 기다렸거든. 광수 씨는 정숙님 찾는 거 내가 몰랐냐고. 이렇게 다가가죠. 그런데 영철 씨는 광수 씨가 정숙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것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영철 씨는 광수 씨를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광수 씨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아래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성관계 여사는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느낌으로. 이성관계에서 좀 서툴다고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숙하고 데이트를 해?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가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데이트를 나가자고 해요. 이렇게 정숙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숙은 언제 얘기했냐고. 약간 당황하죠. 지금. 그래서 어쨌든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쨌건 그렇게 다 들리게 특히나 옥순이 들리게 정숙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죠. 여기서도 이제 광수 씨가 옥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옥순은 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정말 사실이었어. 지금도 이 시점까지도 그게 사실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옥순님의 마음이 변했다. 이 주변에서라고 본인도 주변이라고 알고 있잖아. 너 그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이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자기 그 마음은 오늘까지다. 이게 여기서부터 일단 옥순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데. 그런데 정숙님을 아예 언급조차 안 한 이유는 영철님과 이미 커플이 된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을 싫어하고 남의 것을 뺏는 것도 싫어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있는 표현이죠. 이게 경쟁. 내가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것. 그런 게 이제 싫다는 얘기지. 뺏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서 아예 언급조차 안 했다. 여기서도. 여기서 이제 뒤에 말이 지금 잘렸는데. 옥순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 동등하게 저는 이러면서 뒷말이 좀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광수님은 옥순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 동등하게 점점점인데 보통 이제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표현으로 간단 말이죠. 원래는 그게 이제 문장으로는 깔끔한 문장이 되니까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광수 씨가 이게 자신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은 광수 씨가 가지는 장점이고 이런 자신감에 옥순님은 광수 씨를 높게 평가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 광수 씨의 장점이 이제 단점인 부분에 영숙 씨에 맞물리면서 이게 단점 쪽으로만 확 터져버렸어요. 이번 기수에. 만약 다른 기수에서 그 광수 씨와 옥순 씨가 만났다면 끝까지 잘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광수 씨가 가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양날의 검인 부분이 있거든요. 메타 인재가 좀 떨어지지. 그런데 그거를 옥순님이 싫어하지 않았거든. 그 당당함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되게 좋게 봤단 말이야 옥순 씨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들을 조금 보살피는 마음 이렇게 좀 아우르려는 마음 조금 그 사람들을 챙기는 마음을 옥순 씨는 좋게 생각했던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과한 쪽으로 가면서 영숙에게 사과하고 옥순은 악인으로 취급해버린 이쪽으로 흘러가버렸지. 지금 결과적으로 광수와 옥순의 관계에 균열이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륙이 갈라진 정도로 일이 일어나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오늘 새롭게 리셋하는 마음으로 대화가 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정숙님. 그런데 정숙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옥순 앞에서 지금 광수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해? 이렇게 되면 지금 정숙은 옥순 눈치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멘탈 나갔어?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러면서 더 황당하고 나 아무것도 의도 안 했어라는 거를 옥순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옥순은 웃으려고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 굳는 표정으로 바로바로 전환되는? 그런 것 같아.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 말 안 하죠. 만만한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그냥 지금 편하게 나갈 사람. 그래서 옥순 기분 나빠하지 마. 라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순자는 어제 일도 있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어쨌건 평화주의자로 좋게 좋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제일 이성적 감정이 하나도 없을 사람이다. 그게 나다. 어쨌건 옥순을 다독이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옥순 기분 상의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옥순님은 나는 광수님의 매력이 초반부터 나에게 당당하게 돌짚고 용기 있는 모습. 그런데 이게 옥순도 약간 엘리트 의식이 좀 있잖아요. 미모가 있고 이렇게 잘난 나에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다가온다고? 어우 멋진걸? 거기에 대해서 점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되게 잘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한테는 어제 확실하게 최종 선택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갑자기 슈퍼데이트라는 이거를 지금 정수코한테 쓴다고? 그리고 오늘 이게 슈퍼데이트를 쓴 것만이 아니고 오늘 옥순과 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다 제외하고 옥순 들리라고 정수코 데이트 신청을 이랬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수는 내가 옥순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스스로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광수 마음속에 옥순이 완전히 제로가 됐을까? 그건 아니지.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 옥수심이 존재는 하겠지. 왜냐하면 그만큼 광수가 옥순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옥순이 그 마음을 배신했고 그런 부분에서 실망과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이 사람이 밉겠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입소한 나이래요. 나에게는 그래서 어제 리셋됐어. 오늘 새벽 리셋됐어. 이라고 하면서 더 강조해서 말하는 거야. 이거는 자기의 마음을 나는 리셋된 게 맞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옥순에 대한 원망이고 그리고 이 고통을 이겨내려는 스스로가 자기 체면이지. 나는 이 표현이 아직 해석이 좀 덜 됐는데 여기서 영철 씨가 형은 성냥불을 그냥 뻥 켰어. 그런데 거기에 옥순 정숙이 있던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를 잘 해석은 아직 못했어요. 좀 이거 하다가 며칠 생각을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딱 떠오를 수 있는데 그냥 얼핏 느끼기로는 그냥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켰는데 그 앞에 놓인 옥순과 정숙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마음이 좀 갔던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광수가 왜 정숙 얘기를 하지? 물음표.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철이 느끼게 옥순도 어차피 광수 안 좋아해. 정숙도 어차피 광수 안 좋아해. 그러니까 둘 다 어차피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네가 그냥 단지 어둠 속에서 촛불 켜서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을 뿐이야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였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옥순과 정숙 둘 다 영철 머릿속에 두 사람은 무슨 공통점이 있어? 광수를 안 좋아하는데 광수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영철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아무튼 영철 씨가 자신감이 있지. 자신감이 참 넘쳐. 그리고 영자 영수 데이트. 여기서는 영수님은 나이 차이 같은 건 신경 안 쓰세요? 라는 거에 대해서 영수 씨가 밑으로 많이 차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바로 국민학교로 끊어버려. 국민학교로. 그런데 아마 이 얘기는 확실히 나오진 않았는데 옥순 씨랑 영수 씨가 국민학교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굳이 선을 긋지는 않았을 걸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소개 때 나이 차이 상관없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든 지금 영자를 자꾸 선을 그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이 전에도 영자가 팍 뛰어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하니까 나는 솔로 특성상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난 너랑 관심 없어. 너랑 데이트 해봤자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못하니까 하고 있어도 바로 그 회원님들 응원할 때 하는 박수 나오잖아. 지금 영수 머릿속에는 영자가 후보였던 적이 있었지. 그런데 옥순과 그렇게 차 얘기하고 이렇게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영자는 내가 지금 옥순과 이미 어느 정도 되는데 굳이 영자를? 그리고 영자는 이미 마음이 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주변에도 느껴진다고. 이미 마음이 져 있는 사람을 누가 가치를 높게 보겠어. 당연히 이 사람의 가치는 낮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치가 낮든 높든 이미 항상 져 있고 그리고 부정적 예언을 항상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영수는 실은 영자를 그냥 부족하지만 그냥 되게 애쓰고 있으니까 그래. 뭐 이렇게 좀 시간을 같이 보내긴 하지만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너에게 만족은 못해. 어머.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영수 씨는 확실하게 영자 씨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 영자 입장에서 확실하게는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유라고 영자는 해석하고 싶겠지. 그런데 영수는 어떻게든 명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국민학교로 끊는 것. 너무 어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왜냐하면 영수 씨가 순자 씨도 알아봐야 됐나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회차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옥순과 이렇게 가능성이 생기면서 옥순 쪽으로 확 틀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국민학교를 끊었다고 한들 내가 매력이 있으면 초등학교 출신인 나를 만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순자 씨도 영수 씨가 매력 있으니까 나이 제한 풀었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형은 안 모르면 어때.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은근히 나이 제한이 있었느라고 벌써 여기서 마음이 쪼그라들어버렸어. 이 영자는 그렇지 않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여기서도 지금 나는 지금 영수의 제한에 걸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수는 이제 아예 안 된다. 이건 솔직히는 아닌데 이제 좀 그래도 나이 제한. 그런데 영자는 자꾸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면 영자는 결국 지풀에 포기하지 않겠나라고 영수 씨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 지금 슈퍼데이팅거 잘 쓴 거예요. 슈퍼데이팅거를 쓰므로써 이 사람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잘 쓴 거라고 하면 잘 쓴 거 아니지. 그런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얘기하고 오는 거면 잘 쓴 거고 영수는 타이밍이 좋았다. 슈퍼데이트권을 잘 썼다고 차마 말은 못하지. 뭐 때문에 물어보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영수 씨는 영자랑은 자주 대화를 했고 옥순 씨는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옥순과 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거지 대화를 옥순과 많이 했고 너랑 못해봤다면 너랑 데이트를 해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영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거지 영자와 만나보겠다는 아니지. 어쨌든 계속 선은 갖고 있고 영수 입장에서 영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좋냐면 영수는 영자를 좋은 사람으로 보고 너와 가까워질까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영수 씨 입장에서는 베스트지. 그러면 영수 입장에서 영자 마음의 영수가 나를 거절했다라는 그런 상처가 남지도 않고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봤고 우리는 잘 될 뻔했지만 이게 현실의 벽이 높구나 이렇게 되면 영수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이 사람과 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수 씨가 고객 관리도 워낙 많이 해보고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가 같이 섞여 있는 직업일 테니까 조금 더 노련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만약 남자들 선택이 있다면 본인과 옥순 중에서 선택할 거냐. 그건 모르는 거다. 영자와 옥순 중에 선택하는 거 아니지. 선택할 수 있다면 영자 씨는 실은 배제됐죠. 그 전부터 마음이 떴어. 언제 떴냐면 옥순이 나를 좋아한다고 영수가 느끼는 순간 영자는 끝이야. 영자를 후보에 둘 필요가 없어요. 영수 마음 속에 영자와 옥순은 우열이 있었거든. 그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더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더 덜한 선택지를 남겨놓을 필요 없지. 이게 비슷한 선택지면 두 사이를 남겨놓고 그렇지만 확실하게 우열을 마음 속에 딱 가려버렸는데. 영수 씨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업돼 있어요. 왜냐하면 옥순이 나를 좋아해. 나머지는 다 요식행이야 이제. 좋은 이미지만 남기면 돼.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현실의 벽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 그래서 여자들 사이에서도 내 평판이 나빠지지 않는. 그게 지금 영수 입장에서는 베스트거든. 영자는 그러지 말자. 다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영수의 머릿속에는 영자와 옥순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옥순 선택 끝이야. 그런데 영자는 지금 그 말을 이 위의 사람까지 그러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영수도 아마 알잖아요. 어렴풋이. 얼마나 옥순을 견제하고 있는지를 영자가. 그러니까 차마 나는 이미 옥순 선택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자기 속내를 그렇게 안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광수랑 옥순님이 대화할 때인가. 그래서 영수님 같으면 몸 딱 좋지 않냐. 이런 대화를 했었다. 그러니까 옥순이 이렇게 겉으로는 광수를 좋아하는 척하지만 몸 좋은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를 자꾸 어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그런데 영수 씨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칼 차단. 왜냐하면 옥순과 자신은 이미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서로가 확인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옥순도 자기소개 때 차격 있는 부분이 좋다고 얘기 먼저 했었다. 그냥 옥순은 그냥 솔직하다. 그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옥순님이 영철님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여기서도 영철이 아니야. 나한테 두 명 오는 거 보고 세 명 되기 싫어서 바꾼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영자 씨는 바꾼 거라고 하면서 랜덤 데이트에서 거기서 옥순 씨가 영수 씨한테 얘기해줬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전달한 거예요. 영수 씨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옥순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라는 말을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리고 약간 옥순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변호가 안 됐죠. 이게 실은 불씨가 됐지. 지금 영수 머릿속에는 우리가 앞에 전회차에서 본 장면으로 봤지만 옥순과 자기의 마음이 연결됐다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뒤에 말이 말줄임표 되면서. 그러면 저는 더 별로예요. 정직하지 못한 선택인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자 씨가 영수 씨에게 마음을 처음 표현할 때 원래 영수 씨였지만 광수를 선택했어요라고 말했어요. 영자도. 그리고 처음에도 그 선택이 영자 씨가 영수 씨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도 처음에도 영수 씨를 좋아했다고 말했어. 그러면 정직하지 못한 선택은 지금 영자 씨도 많이 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게 옥순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자기 얼굴에 침뱉는 말이 돼버렸어. 이거에 대해서 영수 씨가 기억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영자 씨가 그날 밤에 와가지고 영수 씨한테 얘기했었거든. 나는 원래 당신이었다. 광수에게 갔지만 원래 당신이었다고 얘기했거든. 그것도 자기가 지금 고백했단 말이야. 영수 씨가 그거를 잊었을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영수 씨 입장에서는 영자 씨에 대해서 이 말을 때문에 옥순 씨를 더 싫게 생각할 리도 없고 오히려 영자 씨가 아 옥순에게 지금 마음이 지금 패배자 마음으로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러면 두 번째 선택할 때는 영수 님한테 가면 될 것을. 근데 이거는 진짜 완전 오해지. 두 번째 선택부터는 영수가 아니었거든. 그냥 단지 첫인상만 그랬거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다들 소설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영수라는 사람 자체에 끼고 싶지 않았나 보지. 이것도 뇌피셜이지. 근데 첫인상 얘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해버리고 있는 거죠. 영수 씨도. 지금 영자 씨는 한편으로는 옥순에 대해서 오해도 쌓였고 더 부정적인 감정이 더 쌓이는 거지. 뭐야. 역시나 영수를 이렇게 처음 끝까지 좋아해놓고 나 옆에서 그렇게 나를 기만한 거야? 라고 지금 영자 머릿속에는 들어가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옥순에 대한 주식이 더 길어지기 전. 진짜 옥순 얘기만 했나? 영자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계속 옥순 얘기하는 것도 출연 영수 씨 입장에서 좀 짜증날 거고. 영자는 자기가 영수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기제로 옥순 때문에 영수가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할 건데. 맞아요. 맞아요. 자기가 영수가 나를 여자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영자는 그게 그래서시는 영수도 이렇게 나이 이야기, 딸 이야기 하면서 이건 영자를 한편으로 배려하는 거거든. 영수의 마음속은 네가 여자로 안 보여. 영철과 영수의 대화의 단어를 끄집어와서 인용해서 말하면 그렇게 급이 높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굳이 너를 만날 이유는 없어. 가 영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영자가 상처받잖아. 그래서 나이 이야기, 딸 이야기 이런 걸로 지금 돌려서 이 사람이 알아서 지뢰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영자는 그런 얘기를 알면 자존심 상하겠지. 그러니까 영수가 나에 대해서 이성적 호감이 없어. 나를 여자로 안 봐. 라는 걸 인정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자기가 딸 키우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내가 여자로서 이제 매력이 없나? 그런 인생은 이제 없나? 라고 스스로가 굉장히 속상해 있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옥순이 또 채 같네? 라고 해석하면 거기에서는 나쁜 사람이 존재할 뿐이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초라한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피해자인 거거든. 그렇게 이제 영자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나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살 딸. 7살 딸이면 진짜 부모가 뭘 하는 건 참 어렵죠. 항상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강원도에 계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영수가 여기에서 박수치는 태도나 이런 표정이나 이런 태도가 조금 가볍게 나와서 그렇지 영수가 최소한 영자에 이런 부모가 강원도에 있다. 그리고 나이 그리고 딸의 나이 이런 것들을 나름 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텍스트로만 보면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진 않았어. 그런데 이런 영수의 표정과 태도가 실은 영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영재가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 드러나다 보니까 보기에는 좀 불편한 면이 있지. 그런데 영재는 어떻게든 디펜스를 해야 돼. 강원도가 멀지는 않아요. 원주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그런데 이제 영수 씨도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애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이게 그냥 단지 놀러가는 3시간이면 애한테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그런데 엄마랑 떨어지기 위해서 엄마 데이트를 위해서 애가 그렇게 1시간 반 이렇게 가고 하는 거는 애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 영수는 부모의 마음을 아니니까 바로 그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그런데 영수는 어쨌건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연애를 꿈꾼단 말이에요. 연애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 연애와 결혼을 이렇게 꿈꾸는 건데 지금 영자는 말 그대로 결혼이야. 예를 들어서 현숙과 영식 씨의 대화는 말 그대로 결혼이잖아요. 심지어 노후까지가 대화가. 그런데 지금 영수 씨는 어때요? 지금 영수 씨는 벌써 연애잖아. 연애. 연애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니까 지금 옥순 씨와 자신이 잘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면도 있지. 둘은 같이 연애하기가 좋거든.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지금 영자 씨가 어떻게 연애를 해? 7살 딸이 있고 부모가 친정부모가 가까이 안 있고 애를 봐주는 뭐 다른 사람이 없는데 영자는 아이를 데리고 같이 놀이공원에 간다든가 점점점 이러면 영수 씨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 영수 씨는 지금 연애하고 싶은데 거기에 내 자식도 아닌 아이가 와가지고 놀이공원을 간다고? 지금 내 자식들도 2주에 한 번 보고 그 시간 줄여가지고 데이트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엄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그 자식도 사랑하려고 애쓸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그 시간을 버티는 거지. 이 아이랑 있는 시간이 그냥 원래부터 행복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거든. 사랑하는 대상의 아인 거지. 근데 이거는 그냥 너무 이 부분에서 너무 괴리가 있더라고. 이게 영자 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죠. 아이를 데리고 같이 보고 놀이공원도 가고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영수 입장에서는 지금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은 그런 면접고속관 있을 때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봐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보는 걸로 충분한데 이게 영자 씨 입장에서는 무심코 나오는 얘기지. 근데 영수 씨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제대로 확인이 된 거죠. 이 사람과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 만나가지고 아이랑 같이 놀이공원 가는 거는 영수 씨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예를 들어서 상대 아이와 놀이공원 갈 바에는 각자 놀이공원 가고 끝나고 애들 맡기고 만나는 그게 영수 씨 입장에서는 원하는 연애겠지. 영수 씨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손을 그어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근데 이제 네가 싫어. 넌 안 돼. 난 옥순 좋아할 거야. 이렇게 되면 옥순이 타겟 되기도 하고 영자는 상처받으니까 아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벽이 있네. 아 힘들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옥순한테 가야 옥순도 상대적으로 타겟이 안 되겠지. 영자 씨는 원래 자주 보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영수 씨는 자주 정도가 아니라 평일에도 시간 내서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평일에 몇 시에 끝나냐는 말에 평일에 9시 10시에 퇴근. 근데 9시 10시에 끝나는데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을 원한대.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이어야지. 동네 사람 밤에 늦게 자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면 뭐 가능하겠지만 영자 씨에게 완전 쐐기를 박는 말이죠. 물론 저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약간 영자 씨가 딱 느꼈을 때 아 시간 없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려고 저런 말을 더 확실하게 근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느껴지게 발언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래서 이제 영자 씨에게 선을 긋고자 하는 목적이 확실히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에요.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영수 씨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 영자 씨는 이제 나 밥 안 들어가네. 진짜 큰일 났다라고. 근데 이게 영자 씨가 너무 조급하고 좀 무리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영수 씨를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아니고 실은 계속 쫓겨다녔단 말이야. 쫓기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옥순에게 꽂혀서 모든 상황을 살폈단 말이죠. 내가 무서운 거에서 도망치고 있는데 내가 좋은 걸 어떻게 찾아.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주변을 살핀단 말이죠.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맛집도 찾고 하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주는 거 있는 거 그냥 먹고 또 도망치는 거지. 사람 마음 자체가. 그게 이제 영자 씨가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지 못한 그런 패착이 돼버린 거죠. 영수 씨는 더 복잡해졌어? 영수 씨의 마음은 좀 편해. 왜냐하면 지금 영자의 적극적인 대시가 멈췄거든. 복잡해졌다고 하는 거는 아 나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들었구나. 영자는 이제 생각이 많다고. 영자가 복잡하게 고민했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영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다는 뜻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수는 아 본인이? 이런 말은 네가 나한테 시간을 내준다는 뜻이야? 이런 말이란 말이야. 지금 네가 나한테 시간을 내주는 입장이라고? 그거 아닌데?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아 본인이? 이 마음이 있는 거야. 네가 만나달라고 하면 내가 시간을 내주는 그런 입장일 수는 있어도 네가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시간을 내보겠다고? 그건 아닌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라는 게 지금 영수 입장에서 이런 웃음이 나오는 거지. 아 본인이? 그러면서 아 고맙네. 멋지네. 정숙 씨가 영철 씨한테 했던 것처럼 큰 결심 하셨네요. 비슷한 맥락이죠. 여기서 이제 영철 씨는 자신감 있게 큰 결심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영수는 영혼이 없는 거지. 여기서도 지금 영자가 영수의 마음을 읽으려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임하니까 이 영수의 어떤 거절도 내가 어떻게든 깨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거든. 근데 영수는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잘 만나 볼 수 있으면 만나 보고자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영자를 거절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끌어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자의 이런 말들이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사회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수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뭐 한 시간 걸려서 올 거면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를 갔다 오겠다는 거냐. 데이트 한 번 하려고 강원도를 갔다 와가지고 데이터로 온다는 거는 실은 말도 안 되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안 봐주실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항상 이렇게 끝까지 힘들게 사셔야 하나. 그리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입장이니까 아빠도 있고 엄마의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도 잘 받아들이고 있냐.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 그러니까 남자친구라고 공표할 건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 알 거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영자한테 남자 만나지 마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남자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영수는 남자 만나지 마라는 뜻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영자에게 아이가 남자 엄마의 남자친구라고 인지를 할 테니 신중하게 오래 볼 수 있는 사람을 골라라. 나와 너는 현실적으로 여러모로 장벽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옥수님 쪽에 서로의 환경적인 부분들이 더. 왜냐하면 영수 머릿속에 옥수는 이미 나와 서로 마음을 확인한 사이니까 굳이 다른 사람에게 여지를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교제하기에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영자 씨는 제가 연애를 생각했을 때 시간이 진짜 하나도 없다. 이게 영수 씨의 의도는 알겠어. 그런데 영자 씨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감으로 들어간 거죠. 나의 현실적인 나는 연애도 못하는 건가? 이게 아이한테도 상처를 주는 건가? 그런 쪽으로 또 자기 파괴적인 생각으로 빠져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서 현타도 맞고 영수님이 약간 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면이 있어서 그런데 영수가 센 성향이 있는 것도 맞지만 영자가 영수님 앞에서는 벌써 마음이 위축되죠. 왜냐하면 영자는 영수밖에 없거든. 이 사람이 나를 외면하면 나는 여기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가 실제 영수보다 훨씬 더 세게 느껴지지. 이 사람 말에 계속 내가 흔들리고 대화 내 이런 게 확고한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옥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 1대1 관계라면 확실하게 거절하는 게 제일 좋죠. 나는 지금 영자 씨와 여러 가지 환경상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성적인 끌림도 생기지 않아서 실은 날 슈퍼데이트를 해준 건 고맙지만 좀 다른 사람을 빨리 서로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대안이 없나 영자님에게 다른 대안은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영자님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 키로 맘 먹었지. 여자 숙소 여기서도 좀 흥미로운데 지금 영수와 데이트 했던 후일단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영수한테는 나한테 그냥 시간이 아예 없다.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 회사 출근 퇴근 육아. 그러면 이게 영수에게 까여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솔로를 나오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서 연애는 없구나 라고 아예 인생 자체가 거부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여기서는 영자는 자기의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한스러운 거지. 부모님이 옆에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현숙님은 이렇게 뒷담화가 아닌 상황 이런 거에서는 바로 공감하면서 나 무슨 말인지 너무 알아 하면서 한편으로 딱 하지. 정숙, 현숙 아마 다 이렇게 한편으로 하고 안아주고 했을 거예요. 영숙님이 그냥 나 언제 연애하냐 라는 말에 너무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영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지금 영자는 생각하고 있어.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슬픔이나 이런 게 화살이 영수한테 안 가고 옥순에게 가. 진짜 시간이 없네 이래버렸어요. 그래서 현숙 씨가 여기서는 바로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주죠. 아이가 좀만 더 커면 시간이 있더라. 그런데 그러면 소련에서는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 나는 좀 불편한 멘토들이 좀 있었는데 아이가 지금 현재는 외곽댁에 가 있는 거고 그런데 현숙 씨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부모님도 아예 재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면 그냥 아이한테 너는 외할머니랑 살고 엄마는 따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은 알겠어. 그러니까 할머니죠. 결국은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고 이혼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인데 부모의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저거를 아이가 알았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너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되는 일이지. 내가 엄마 인생의 짐이라는 생각을 평생 꼬리표로 달고 살 거 아니야. 물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식이지. 자기 자식이지만 그래도 이 손녀 손자의 마음도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은 내가 없었다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행복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평생 하면서 자기 부정을 하는 게 마음속에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이 세 분은 자기 자식을 그래도 키웠죠. 당연히 키웠지. 그런데 이게 누구보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순자 씨도 나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랬대. 이러면서 증소녀는 그냥 너희가 키우고 물론 이걸 애가 알지는 않았겠지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애가 크면 이 영상 보는 거 아니야? 좀만 커서 보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 1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걸 아직 안 보고 있겠지만 너무 슬픈 일이지. 그러니까 인생을 새로 살기에는 그 아이의 존재를 부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내 자식이 그래도 부모가 됐다는 거를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응원해준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어쨌건 나는 싫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럴 바에는 내가 저 집에 죽어왔지. 어쨌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어쨌건 그 부모의 마음은 또 그럴 수 있다는 거. 나는 너무 좀 듣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 이거를 그냥 편집하는 것도 난 좋았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7살 아이나 아니면 현숙 씨의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뭐 그래도 어쨌건 자기 자식을 직접 키우고 있으니까 영수님은 옥수님이랑 서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영자님을 중심으로 한 서로가 서로 공감 타임은 끝. 지금 현숙님은 거기서 충분히 라포를 쌓았어요. 지금 실은 서로 같이 이렇게 또 스킨십도 하고 이러면서 옥시토신 해가지고 서로가 팀워크 다졌어. 그리고 여기서 영자님이 옥수님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영수님은 옥수님이랑 잘 되고 싶대? 왜냐하면 지금 순자는 그래도 옥수님한테 들은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수님이 그러냐? 라고 했는데 지금 영자님은 옥수님의 영수님이래.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여기서 한 번쯤 의심해 볼만해. 네가 옥수님 얘기를 언제 들었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형수님이 옥수님의 광수님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영자님이 이렇게 서로 라포 형성한 상태에서 이렇게 영자 발 헛소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급속도로 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애초에 옥수님 편이 아니고 다 영자 편이거든. 그래서 옥수님이 영수님이랑 어제 데이트하면서 영수님한테 표현을 한 것 같았어. 이거는 영수님을 통해서 들었지. 영자님 머릿속에 영수는 진솔하고 단지 나와 상황이 안 맞아서 나를 선택하지 못하는 그래도 좋은 사람. 옥수는 겉으로 다른 말하는 거짓말하는 나쁜 사람으로 머릿속으로 이미 그룹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옥수님 백날 말해봐야 영수님 말을 믿고 그거에 맞춰서 옥수는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영수님한테 표현을 한 것 같아서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현숙이 여기에 대해서 대꾸 안 하고 잠시 내 얘기를 좀 해도 될까?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끊고 들어가 버려. 원래는 영자가 윗사람이면 끊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어려운데 애초에 옥순에 대한 뒷담화 혹은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보이지. 이게 지금 현숙의 처신이 상당히 배울만해요. 이게 여초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거 그냥 해도 되겠어. 여기서 바로 현숙이 자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영식님 얘기를 해버려. 여기서 굳이 옥순 얘기하면서 내가 모르는 얘기로 동조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화제 전환해가지고 그래서 영식님이랑 결혼한다면 아빠로서 케어 잘 줄 것 같다. 영식 얘기해버려. 그런데 영혼님 만나면 나도 아이가 컸으니까 나에게는 좋겠다. 그러면서 어쨌건 아이에게 좋겠다. 나에게 좋겠다.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버리지. 이상형은 영식님이지만 끌리는 건 솔직히 영혼님. 그런데 이 끌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갑갑하게 예를 들어서 육아와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좀 재미없는 그런 연애만 하다가 지금 이게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대학교 때로 돌아간 느낌이거든. 그래서 지금 영혼과의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인생은 또 그런 여행이 아니니까 영혼을 선택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옥수님이 등장. 라이브 회원이 되시면 모든 꿀잼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